네! 안녕하세요! 티아라 휴민입니다! 네! 여러분! 2333년 미래도시의 Day by Day 뮤직비디오 잘 보셨는지요? 근데 저희는 사실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주시지 않으면 어쩔까 하고 굉장히 마음고생이십니다!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정말 좋은 평가를 많이 내려주셔서 저희 정말 진심으로! 하나 둘 셋! 감사합니다! 네! 저희가 이번에는 Day by Day 두 번째 뮤직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! 네! 바로 세계적인 안무가 존테 모닝! 저희 안무를 직접 짜줬다고 합니다! 네! 멋있게 봐주세요!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티아라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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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